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남원시민들이 명령한 대로 공공의대 설립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남원시를 찾았던 정세균 총리 전북진안 출생입니다. 정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소송 이환주 남원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기 위해 남원시를 찾았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장소에서 남원에 반드시 국립공공의대를 성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세균 총리는 당시에 이런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남원에 와보니까 남원시민들의 공공의대를 마무리하라는 이야기는 계획대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하는 것은 물론 정원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대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세균 총리의 배후설입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6월 5일 날 국무총리실을 방문해서 정세균 총리를 만났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이환주 남원시장은 30분간 독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 현안혁의를 위해서 지역 출신의 국무총리와 독대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9월 2일자 뉴델리신문의 오성영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의대법에 조속한 재정, 2021년도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예산 정액, 복지부 설계 예산 9억 5,500만 원 집행 등을 건의했습니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김광립 보건복지부 차등하는 게 공공의대 설립을 잘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67차 보건복지위 소위 제1차 회의록에는 김성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끊임없이 정세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압력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는 정세균 총리가 직접 전화해서 공공의대 건립에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 그 내용이 그대로 회의록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의혹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실입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광립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세균 총리 전화가 부당함을 따지자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독민민주당 여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리가 전화를 했으면 토론도 못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세균 총리를 옹호합니다. 이런 옹호에 대해서 김광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정세균 총리도 전화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압력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압력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압력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광립도 전 의원은 압력을 넣어서 안 된다는 점을 자신이 거듭 강조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번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의 보건복지위원이었던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총리가 전화를 하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 압력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에 다시 미래통합당의 김광립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왜 전화를 합니까? 왜 전화를 합니까? 왜 전화를 합니까? 그러자 다시 또 김상희 부의장이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광립 전 의원은 마지막까지 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전화를 왜 합니까? 그런 식으로. 법안 소위 위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정세균 현직 총리가 국립 남원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김광립 전 의원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정세균의 압력이란 것은 추측이 아니고 팩타다야 사실이다야. 다음 질문은 남원시의 움직임입니다.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던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을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의 44%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지역신문인 남원내선 5월 25일자 신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인 국립공공보건의구로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재도전하던 의지를 갖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의지가 확고하다. 따라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겠다. 그동안 국립공공의대를 세우는데 특정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월 25일자 남은 뉴스는 7월 25일 날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공의대 설립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한 바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합니다. 최고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당은 2018년에는 정부와 함께 국립공공의대 추진개혁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야당의 반대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총선 이후에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을 정원키로 결정하였다. 이때 의료계하고 전혀 상의 없이 자기들께 다 끼리끼리 결정한 겁니다. 또 김태년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이다. 이게 뭐 다 거짓말이죠. 전국에 의과대학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계속해서 들어가는 국립공공의대를 지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로부터 빚을 666조를 받아 가지고 400조 가까이 늘어나는 1070조까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빚을 남기고 떠날 것으로 봅니다. 국가 채무가 집권하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합칭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400조 넘는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립 들어가는 공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을 무작정 팽창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남의 한전공대나 전북의 남은국립공공의대나 모두 다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 의사결정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때려붙는 프로젝트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문재인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해먹는 것이 오더러지 그들의 관심거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끼리 우리 팬끼리 이익도 나눠주고 자리도 나눠주고 애들 입학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오래오래 잘 해먹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점점 연고와 정실 사회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문명사의 흐름과 반대되는 겁니다. 자유주의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길로 우리 사회가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립 남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것은 그 하나만 보면 특정 지역에 그냥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는 반문명의 길로 대한민국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세금 지원이 끊어지고 회사들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피눈물 나는 날들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뭐든 간에 좀 아껴 쓰고 효율줄 쓰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지역에서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 좀 섭섭한 면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그동안 해왔던 그런 관행을 밀어붙여서 그냥 성사시키겠죠. 사회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냥 입법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사회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구하는 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결정적인 저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고 나눠먹는 식으로 입법을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나라를 끌고 가면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냐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자기들께 해먹는데 그게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